맑기와 동네 마사지 마사지 너들 왜 여기 모여있는거야 전부 진도파 결성했어? 다리 짧고 하얀 진도파 넌 누구고 다리 순간길이고 노란 진도파 넌 누구야 어? 이 놈들 그는 왜 저거 안에서 느낌이에요? 정리를 잘해 운동장으로 쇼다리파 니들 목소리가 제일 커 다리는 제일 짧은데 쇼다리파 니들 목소리가 제일 커 다리는 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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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이잖아요 두마리 두마리 잖아요 다리는 니가 더 길잖아 임마 어 그래도 두마리라고요 두마리라고요 멍탱이 시끄럽다 이놈아 시끄럽다 썬이야 쫓겨다니는 골탱이 골탱이를 사냥하려는 쇳다리 갱단 너 뇌구역에서 꺼져 한번더 눈에 띄면은 너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아니면 우리 쇳다리 갱단에 들어오던가 저같은 선량한 심의도 받아주나요 조용히 좀 해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썬이야 밖으로 예이 밖으로 밖으로 나갑시다 나갔어요 대정 오늘 날이 습습하네요 그리고 가을 날씨 맞아요 낮에는 폭염이다 비 자주 내리고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진도판에 들어가서 쉬고싶어요 들어가고싶냐 맘들아 네 들어가겠습니다 좋아 들어오니깐 채연이야 들어오니깐 신나 들어가고싶어서 지금한테 좋아 들어오니깐